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저희가 이제 이론 공부를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할 건 선택과목 중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학업상담을 선택했으니까 이 과목을 듣고 계시겠죠. 선택과목 중에 학업상담,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학업상담이 난이도가 어떻게 되냐 전반적인 난이도야 또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선택과목 자체는 우리가 필수과목보다는 공부해야 될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특징들이 있죠. 여러분이 페이지 수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학업상담은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는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몇 개 부분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그래서 제 어려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외워라 그러면 잘 안 외워져서 좀 어려운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더 이렇게 그래지더라고요. 여러분이 외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아마 학업상담을 선택하셨을 때 걱정되는 혹은 문제가 되는 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상담 자체는 좀 이런 거죠. 학업상담 분야 자체가 학업상담으로 아주 연구가 많이 된 그런 분야야.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상담에서 연구된 것들 중에 이제 학업 영역에 관계된 것에 좀 국한해서. 그리고 이제 뭐 학업과 연관된 검사 영역 이런 영역들이 좀 특화된 그런 상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검사 도구라든지 검사 내용을 검사 측정하는 그런 하위 영역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외우는데 큰 무리가 없으시면 물론 그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꼭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외우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학업상담을 선택해서 공부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나오는 분량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챕터 1번 학업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 어떤 것들이 학업과 관련된 문젠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학업 문제의 특성. 개요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학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니까요. 이제 공부하고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게. 청소년식이 아동 청소년식이 제일 중요한 거 학업 문제죠. 사실은 이 친구들은 아동 청소년들은 학업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게 이제 우리도 다 그 시절을 지나왔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큰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학업은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면. 학업과 관련된 문제는 청소년 삶의 전반에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업의 부적응이라든지 어려움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물론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 학업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 어느 정도 보완을 한다.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친구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서는 그게 좀 가능한데 이게 현저히 떨어져 버리면 그게 이제 보완을 하는 것도 아주 한계가 이제 뭐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발생한 어떤 문제나 갈등이 대부분은 학업적 곤란을 초래하게 되고요. 학업적 곤란 때문에 또 이제 어떤 다양한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이번에 이제 특성 보시면 학업 문제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어휘력이 낮은 경우들이 있죠. 이제 학업 문제 자체가 어휘력이 낮아서 생기는 학업 문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대부분의 교육 자체가 언어로 되어 있죠. 활자화 되어 있고 선생님들도 말로 가르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설명이 이루어지니까 적절한 어휘가 이렇게 잘 학습돼 있거나 상식적인 수준에서 언어를 이해하는 이런 게 잘 안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는 학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 또는 단락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떤 학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문장 자체를 예를 들어서 단문으로 이렇게 한 줄을 넘기지 않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을 설명하는 거라든지 과학적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한 줄짜리 문장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자체를 연결한다든지 문장 전체가 좀 길어졌을 때 이걸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했을 때도 학업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내용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새로운 어떤 것을 수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접하는 거,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면 학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왜 그러냐면 학업은 이미 아는 걸 반복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아동 청소년 시기의 학업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걸 새로 배워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좀 이게 어려웠죠. 추론 및 원인 결과를 인식하는 능력이 나죠.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있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추론해서 뭔가를 이렇게 연상해내고 그래서 결과를 뽑아내고 하는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 능력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해력이 아주 낮은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서는 그 외에도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단기 기억 능력이 떨어지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는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력 자체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학습한 걸 이렇게 저장했다가 나중에 활용한다든지 이런 데 참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학업 문제들을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학업 문제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이야기 중에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동그라미 1번에 학습 부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죠.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기억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능 자체가 떨어져서 어떤 학업을 따라가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평균적인 학업 수준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나이 또래에 충분히 요구되는 그런 최하위의 어떤 능력 이런 걸 갖추지 못한다든지 이런 게 지능이 떨어져서 생긴다 그러면 지적장애 진단을 내리는 게 그래서 지적장애를 돕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한 건데 그렇지가 않고 학습 부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지능 자체는 정상적입니다. 지능 자체는 정상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들 때문에 그 지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학업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 이럴 때 학습 부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학습 부진이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사회환경적 요인은 전학이나 가정부라 이게 가장 일반적인 사회환경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라고 하면 불안이나 우울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요인들 때문에 학업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두 번째 줄 끝부분에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학습 부진 아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지능을 보통 가장 기본적인 능력 물론 다른 여러 능력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능이니까 지능이라든지 이런 자기 능력에 비해서 학업 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을 학습 부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걸 기초학습 부진,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학습 능력 기초적인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 전략 이게 부족한 상태를 기초학습 부진 이렇게 하고요. 교과학습 부진은 해당 학년의 특정한 교과 과정에 대해서 최소한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는 도달이 안 되는 이런 걸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동그라미 디귿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요건으로서는 어떤 요인들이 학습 부진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냐 봤을 때 첫 번째 인지적인 거, 학습 전략적인 측면에서, 신체적인 측면에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요인들이 작동을 해서 학습 부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라고 보는데 실제로 지능 수준이 평균 이상인 경우에 지능 수준이 평균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오는 지능 수준인데도 학습 부진이 발생했을 때는 환경적 조건의 결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동그라미 리얼에서 그럼 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볼 때는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본인의 학습자 본인의 동기가 결여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교사가 아주 얘는 못할 거야라는 이런 기대를 한다든지 공부 기술, 학습 시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부족할 경우 기술들이 부족해도 부진이 나올 수가 있고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도 부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학습 부진의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학습 부진은 개인의 어떤 특정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특정한 영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지 못할 때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 그리고 최소한은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 보는 수준의 현저히 떨어질 때를 학습 부진이 이렇게 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비읍에서는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성취의 편차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시옷에서는 보편적인 교제,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수 방식이 이런 방법으로는 학습 부진을 해결해 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요즘은 교실에서 한 반에 한 서른 명 좀 안 되는 또는 조금 넘거나 이런 서른 명 내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서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서른 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교육 방식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통되게 사용하는 이런 교재들을 가지고 학습 부진 아들을 교육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특별한 교육, 다른 교육을 실시해서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지금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응에서는요. 학생이 정상적인 지적 능력과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능력들 이런 것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수락 가능한 최저 수준의 학업 성취에도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태를 학습 부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학습 부진에 대해서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커크라고 하는 학자는 지적 결함이 있는 학생들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육 과정에 적응이 안 되는 교육 과정에 적절하게 적응해서 잘 따라가는 이런 게 잘 안 되는 학생들을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잉그렘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학년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런 학습자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3학년에 올라가서 배우려고 하는 거가 2학년 때 충분히 습득이 돼야 그게 바탕이 돼서 3학년을 이렇게 쌓아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바탕이 안 된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학습 부진 이렇게 진단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쌓아야 되는데 이게 쌓아지지 않았는데 이 위에 뭘 쌓을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진급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런 학습자를 학습 부진 이렇게 학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김성익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 학생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첫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설정된 교육 목표의 최저 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학업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목표에 아주 잘 도달한 상태 평균적인 도달 상태 아주 적게 도달한 상태 그러니까 최하 이 정도는 도달해야 그 다음을 쌓아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는데 이것도 도달이 안 된 상태를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3번에서는요. 학습 부진과 우리가 구분해서 좀 사용하는 근데 이게 명확히 딱 떨어지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좀 우리가 이게 용어를 사용할 때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쓴 때는 이거랑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학습 지진이라는 용어 학습 지진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정의에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지적 능력 자체가 저하된 거예요. 지적 능력 자체가 저하됐다라고 보시면요. 지적 능력 저하로 인해서 학습 성취 자체가 뒤떨어지는 거. 그래서 지적 능력 자체가 여기서 이제 지능 지수는 약 75에서 90 사이로 속한다. 75에서 90 사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보통 뭐라고 하면 경계 지능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죠. 90되면 경계 지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80점대 중반까지 그래서 이제 70점에서 80점대 중반까지를 경계 지능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경계 지능 정도에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학습의 어떤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저히 잘 안 나올 때 이제 학습 지진 이런 용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70 미만 아예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70 미만 그러면 지적 장애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해버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학업 저성취라고 하는 것은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랑 아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성취 수준 자체가 하위, 우리가 성취 수준의 기대치에서 한 5에서 20% 정도밖에 성취를 못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100이라면 그중에서 한 5 내지 많아야 한 20% 정도밖에 성취를 못했을 때 이제 학업 저성취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이런 학업 저성취를 사용을 할 때는 그 두 번째 점을 보시면 학습 부진과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학업 저성취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잠재적인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학업 저성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거나 낮거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학업 저성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학업 지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첫 번째 점에 보시면 발달 가업을 적절히 성취하지 못해서 규정된 학년, 그 다음에 학기의 학습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학습자를 이야기를 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학습 장애라고 하는 것은 장애 진단을 내리는 거죠. 특정 학습 장애 우리가 이상심리학 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특정 학습 장애 그래서 지적 장애라든지 정서 장애, 환경미, 문화적 결핍과는 상관없이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다른 진단을 내리는 거고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사실은 특정 학습 장애 이렇게 하면 읽기형, 쓰기형, 수학 산수, 수학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학습 장애는 크게 보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산수, 능력 이런 것들을 습득하거나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심한 어려움을 한 분야 이상에서 보이는 이런 장애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학습 장애는 장애 진단을 내리는 그런 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학습 부지는 어떤 때 학습 부진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에 딱 진입할 때 초등학교 3학년에 진입 수준에서 읽기, 쓰기,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학습 장애를 읽기형, 쓰기형, 수학형 그 세 영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성취 기준에 도달이 됐냐 도달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부진이라고 할 땐 초등학교 3학년에 진입할 때 진단을 내린다. 우리가 부진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여러 능력들을 고려하지 않고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학업 성취 수준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얼마나 했냐 이런 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리거나 평가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지금 딱 평가하는 시점에 도달이 됐냐 안 됐냐 이걸로 본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할 때 기준은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이런 과목에서 목표 성취 수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20% 이하로 될 때 20% 이상 달성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0% 이하로 될 때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그라미 니은에서 교과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건 기초학습 부진과 교과학습 부진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과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각 학년에서 그 각 과목마다 최저학업 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최저학업 성취 수준이라고 기준으로 세운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교과학습 부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의 학습 부진이라고 하는 건 학습 부진의 발생 원인이 어딨냐에 따라서 우리가 학습 부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도달이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하는 게 보다 일반적인 그런 설명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설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양과로 2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특성 보시면 학습 부진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학습 부진이 나타나는 건 인지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지능력, 우리 생각이라든지 공부하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인지능력이에요. 인지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정의영역, 정의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감정과 의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라든지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영역이라든지 동기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영역은 어떤 물리적인 주거환경도 있고 부모와 관계적인 환경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적인 환경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환경영역. 그래서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학습부진의 특성도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지영역.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고, 그다음에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인지적으로 통제 가능한 이런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영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의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기초학습부진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단기기억력이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학습기능이라든지 학습 전략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지능이 정상보다 다소 낮은 그렇다고 지적장애 진단을 낼 정도는 아니지만 지능 자체가 경계선 지능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경계선 지능 정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해력이라든지 표현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인지적 특성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보시면 주의력이 부족하고요. 흥미범위가 좁고요. 상상력, 창의력, 창의력, 사고력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파지. 어떤 생각을 붙잡으면 기억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력. 이런 것들이. 파지한다는 건 붙잡는다라는 거거든요. 파지력과 기억력이 부족하고 상상을 전달하는 능력. 그러니까 추상적인 걸 표현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시간과 공간을 국지적으로 지각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있지 않고 창의성, 손기능, 인내력, 주의집중력, 추리력, 정의감, 분석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 태도 이런 것들이 낮고 그다음에 자아 개념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인지적인 특성에서 볼 때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화들 같은 경우는 시청각 지각과 기억력에 있어서 낮은 경향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그 동그라미 니은 끝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단기 기억에서는 부진화가 정상화보다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단기 기억에서는 부진화가 정상화보다 훨씬 단기 기억력이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기초적인 학습 기능이나 학습 전략 자체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줄에 자신감도 부족하고요. 학습 장애가 어느 특정 영역을 수행하는 데 특정 영역에 수행해서 지체 현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서 학습 부진화는 국어 수학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수행이 뒤처지는 학습 장애를 진단할 때는 우리가 읽기형, 쓰기형, 수학, 산수형 이렇게 구분해서 그 영역들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습 부진화는 전체 영역에서 그런 특성들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의적 특성, 학습 부진화의 정의적인 특성을 보면 그러니까 감정, 정서와 의지 영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정,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에 관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적 영역에서는 과잉 행동을 하고 주의력이 현저히 낮은 특징이 있고 사회에 부적응이 있고 성취 동기 자체가 사회적인 동기 또는 성취 동기 자체가 매우 낮은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자극에 대한 반응 시간이 매우 늦은 그러니까 공부 자극이겠죠. 어떤 다른 외적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이 빠를 수가 있는데 공부 자극에 대한, 계속 주의 집중을 하는 이런 게 오래 지속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지니기 어려우면 이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자신에 대한 상실감을 지니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실감을 지니기 어렵다는 말은 적절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불안과 수줍음이 많고요. 잘 복종을 하고 자기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고 충동적이고 조급한 기대감이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이 친구들은 뭔가 일을 할 때도 뭔가 잘못됐을 때 그가 이제 이게 왜 잘못됐냐 이랬을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다른 변인 때문에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향성들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사회성 그리고 학습 동기가 매우 부족하고 자아 개념이 낮고 무관심, 억압, 자기 비하, 태만, 무책임, 신뢰상실 이런 것들이 많고 자신감 부족, 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성숙, 열등감 그 다음에 만성적인 우울증 경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흥미를 잘 못 느끼고 아주 말초적인 그러니까 스마트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건 아주 말초적인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거에 흥미를 훨씬 더 느끼고 일반적인 활동에,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이런 활동들에는 흥미를 거의 못 느끼는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의욕이 없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희망도 없는 이런 상태가 학습 부진아들의 정의적인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습 부진아들의 동그라미 3번에서 환경적인 특징 학습 부진아들은 주로 어떤 환경적인 특성을 갖냐 특징이 좀 있냐 이렇게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보시면 훈육 태도가 아주 지시적이거나 강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추상적인 언어 사용이 아주 부족한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언어를 잘 사용을 안 한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아이들이 뭔가를 수행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잘 해주지 않고요. 그다음에 과잉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들을 많이 하는 과잉 행동을 요구받는다라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과잉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많이 주는 이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불안정한 가족 분위기가 있고 부모의 기대가 아주 과도하게 과잉 기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래서 그 공감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과로 3번에서 보시면 학습 부진의 원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학습 부진의 요인들이 있을까 우리가 학습 부진의 다양한 요인들이 믹스가 돼서 학습 부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서는 통합적인 접근 그다음에 2번에서는 요인 분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에서 보시면 능력 요인, 인지 요인, 정서 요인, 행동 요인, 환경 요인 인지, 정서, 행동, 환경, 능력 이렇게 이제 한 5개의 영역에서 요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능력 요인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능력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능력의 대표적인 예는 지능이에요. 물론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냄새를 잘 맡는다든지 소리를 잘 듣는 거, 이건 청각 능력, 후각 능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물론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지능이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능력 그랬을 때 대표적인 예는 지능이 해당되고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선수학습, 적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인지 양식은 인지 요인에 포함이 되는 게 훨씬 더 적절해요. 그 다음에 인지적 요인이라고 본다면 학습 부진의 인지적 요인은 공부에 대한 태도 또는 동기가 좀 낫다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모의 기대, 부모가 나에서 어떤 기대를 하는가 라는 걸 지각하는 정도 공부와 관련된 비함적 신념이 얼마나 있나 그 다음에 인지 양식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부진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요인은요. 우울 불안, 이게 가장 심합니다. 실제로 우울 불안과 함께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좀 심한 거죠. 그 다음에 행동적 요인이라고 하는 건 학습 전략이라든지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어떤 조절 능력 자기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행동적 요인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학습 부진의 요인 분류 보시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요인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 변인 중에서 가변적인 거냐, 가변적인 거냐, 불변적인 거냐 그 다음에 환경적 변인 중에서도 가변적인 거냐, 불변적인 거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개인적 변인 중에 가변적 변인으로는 기초학습 기능이라든지 선수학습, 학습동기, 학습전략, 공부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지각, 불안, 우울, 비암적 신념, 그 다음에 인지양식 이런 것들은 가변적 변인 이렇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변인 중에 불변적 변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지능이라든지 적성, 기질, 이렇게가 불변적 변인 이거는 사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인지양식 자체는 가변적인 것으로 늦는 게 보다 적절합니다. 환경적 변인 중에 가변적인 것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 그 다음에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이런 다양한 관계들이 가변적인 거고 그 다음에 환경적 변인 중에 불변적인 것은 100% 불변이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쉽게 바꾸기 어려운 거 이렇게 보시면 부모의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 지위, 가족 구조라든지 학급 풍토라든지 학교 풍토라든지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바뀌지는 않지만 바꾸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거로 4번에서 그럼 학습 부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학생들은 어떤 수업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인가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적응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제 이 학습 부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제시해 줘야 된다. 얘네들이 아 내가 저렇게 욕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목표 제시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서는 단계별로 수업 계열을 우리가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 계열을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면 얘네들은 쉽게 좌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수업 계열을 좀 제시를 해 주는 필요가 있다.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이제 그 어휘라든지 추상적이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해설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단어가 얘네들이 어렵게 이해할 수 있겠다. 어렵게 알아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충분히 설명해 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얼에서는 이제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가정학습 과제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수준에 너무 과하게 가정학습 과제를 해주면 아예 안 해와버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 적절한 과제를 제시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응 수업 전략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동그라미 미음에서는 이제 특별 교재 또는 학습 자료를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재는 안 된다라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 교재라든지 특별한 학습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유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해 줘야 된다. 얘네들은 믿거니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시옷에서는 다양한 학습 기술을 보통 아이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또는 자기가 해봐서 이게 더 좋구나를 알아차리는 경향성이 좀 있지만 얘네들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걸 배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학습 기술 여기서 정보 확인, 분석, 저장, 기억 방법 이런 다양한 학습 기술들을 우리가 일일이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서 교정 수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바꿔줘야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결함이나 약점이 발견됐을 때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딴소리가 나면 자꾸 쳐다보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바꿔주는 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학습자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믿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제 개인별 진단. 그러니까 학습 부진 아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얘네들이 다 비슷할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되고 개인 개인별로 우리가 진단을 해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인 개인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목표 설정 전략에서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세울 때 동그라미 기억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목표를 세울 때는 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단기 목표를 세우면 애들이 시도해보고 성공하는 성공 경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학습 부진 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에서는 단기 목표를 세울 때는 스마트 목표를 세워라.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목표 자체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현실적이면서도 달성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서 보시면은요. 학습 부진 학생을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어떻게 상담적인 도움을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서 보시면 다른 문제가 병존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 시급하면 그 문제를 먼저 다루고 나서 학습 부진 문제를 다뤄야 된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이 친구의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공부하는 과정을 상담 장면에서 재현해 보도록 또는 공부하는 자료들을 들고 와서 우리가 같이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공부를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자신있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해서 이제 어떤 성과, 자신감 이런 것들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동그라미 4번에서는 정확한 진단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주는 게 그래서 본인도 객관적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 내가 이렇구나 라는 걸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5번에서는 이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원함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해서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거리낌 없다는 건 다 막 이게 아니라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상담대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6번에서 보시면 학습 과진화와 학습 부진화의 특성 학습 과진화는 학습이 너무 잘 되는, 학습이 너무 잘 되는,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에 해당되는 학습 부진화는 하위 몇 프로, 이 두 극단적인,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되는 애들을 제외하고 너무 잘 되는 아이와 너무 안 되는 아이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동그라미 1번은 학습 과진화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동그라미 기억에서 불안 수준이 좀 낮더라 라는 겁니다. 시험을 보든 어떤 새로운 수행을 시도할 때 불안 수준이 좀 낮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적 통제,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조절하거나 통제, 이거는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하는 이런 것들이 잘 되고 그 적절한 긴장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가지더라. 동그라미 2번에서는 목표를 설정할 때 보면 학습 과진화들은 현실적이고 성공 가능한 목표들을 설정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학습 과진화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수용하고 낙관적이고 자기를 믿는 이런 힘이 강하다. 그에 비해서 학습 부진화들은 동그라미 기억에 사회지향적이라는 남들이 이렇게 눈치를 자꾸 봐라.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나 이런 사회지향적이고 자기 비판적이고 부적절감을 좀 많이 갖는 특성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 불안 수준이 좀 높고요. 목표를 아주 비현실적으로 아주 황당한 목표를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목표라고 할 수 없을 만한 걸 세우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거절감이나 고립감을 잘 느끼더라. 그리고 무관심하고 비판적인 이런 특성들이 있고 동그라미 2번에서 보시면 의존심이 좀 많고 독립, 의존심과 독립 사이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더라. 그러니까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는 친한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 적절한 의존과 적절한 독립이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독립성을 더 키워나가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둘이 적절해지지 못할 때 어떤 갈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학습 부진화들은 많이 경험하더라.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학습 부진에 대해서 그리고 학습 부진아의 어떤 원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